주님 따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도대로 하나하나 더 기뻐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오로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평가밖에 뿐이 넘칠 줄 믿사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그곳에서 새 힘을 놓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새 소망을 보게 하시며 기도하는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서 늘 기도하는 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간구하실 줄 믿사옵니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깊은 기도로 응도하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성과 478장 주날리미네 펜아with위신에 찬성하시고 사랑하시고요 감사합니다